데이터 입출력 구현 챕터 마지막 섹션 4번 섹션 정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자료구조나 탐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현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렬은 조금 다릅니다 정렬은 실제로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좀 어려워요 자 우선 정렬의 개념 여러가지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키 값을 기준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정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구분되고 레코드 단위로 정렬된다고 되어 있는데 레코드는 이제 표에서 봤을 때 가로 한 줄을 의미합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1,2,3,4죠 내림차순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순으로 4,3,2,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정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정렬의 종류와 시간 복잡도가 나와 있잖아요 시간 복잡도가 문제에 나옵니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암기의 영역이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각각 정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죠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실제 프로그래밍이 이 정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결과를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선택 정렬의 개념 첫 번째 위치와 나머지 위치들을 각각 비교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정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비교 및 교환을 통해서 첫 번째 위치에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값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름차선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정렬이 끝난 위치를 제외한 첫 위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에 첫 번째 정렬이 끝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나머지를 체크한다는 뜻이에요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비교 시작 위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시간 복잡도는 아까 위에서 나와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6칸짜리 배열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놈이랑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일단 최적 값을 보는 거예요 이 나머지 5개의 데이터 중에 최적 값이 이거 41이죠 최적 값을 찾은 다음에 이거랑 이 50이랑 서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일 작은 값이 왼쪽에 왔기 때문에 얘는 정렬이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나머지의 최적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럼 이놈이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서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놈이랑 나머지의 최적 값 두 개를 서로 바꾸겠죠 그럼 3칸은 정렬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선택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항상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의 시작 위치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이에요 버블 정렬은 각 위치와 인접한 오른쪽 값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비교와 교환을 통해서 마지막 위치에 큰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이 작아야 되니까요 오른차순이니까 정렬이 끝난 마지막 위치를 제외한 위치들의 데이터로 정렬 작업을 반복한다 이거는 오른쪽이 정렬이 끝나는 거죠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비교 종료 위치가 감소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위치는 항상 동일하고요 마지막 위치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자 시간 복잡도 나와 있고요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첫 번째 데이터와 그 오른쪽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왼쪽이 더 작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놓고 69와 41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쪽이 더 작으니까 두 개를 서로 바꿔 줄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내려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아까는 여기가 41이었어요 여기가 69였고요 69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서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 칸을 또 비교하죠 왼쪽이 작아요 그냥 놔두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칸을 비교하면 94와 53이니까 53이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94와 58을 비교합니다 그럼 58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58이 이쪽으로 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서 오른쪽 끝으로 왔으니까 이 놈은 지금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빼고 이제 나머지를 다시 또 정렬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비교해서 없애고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정렬의 그 결과는 어차피 똑같겠죠 버블 정렬을 하나 선택 정렬을 하나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렬하는 작업의 단계 단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하게 되면은 버블 정렬을 진행하는 중간 단계의 데이터 배열을 물어봐요 선택 정렬을 했을 경우에 세 번째 사이클의 데이터 배열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삽입 정렬 삽입 정렬은 데이터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이 이미 정렬된 요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위치부터 내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위치부터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삽입되는 위치 이후의 데이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밀려놔야겠죠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두 번째 위치부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를 했는데 요게 더 작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여기다 놔두는 거고요 작은 값이 없으면 시작 위치를 증가해서 다시 좌측 데이터와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위치를 바꿨죠 여기 69에서 정렬된 데이터 값 중에 좌측보다 크고 우측보다 작은 위치에 삽입을 하고 우측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위치시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41 비교해보니까 이쪽이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오른쪽으로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94도 마찬가지 봅니다 없죠 자 53은 어때요 53은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두 개를 오른쪽으로 뺍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94 같은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왼쪽에는 애들이랑 비교해서 집어넣는다 요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쉘 정렬 쉘 정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과정을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를 보기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쉘 정렬은 키워드 형태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00 정렬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의 간격을 정한 다음에 간격을 점차 줄여가면서 삽입 정렬을 진행하는 거예요 간격만큼 여러 개의 부분 리스트를 생성해서 각각을 삽입 정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된 부분 리스트들을 연결한 뒤에 더 적은 수의 부분 리스트를 생성하여 각 삽입 정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쉘은 결국에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만한데 이거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삽입 정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합친 다음에 요거 지금 5개로 나눴죠 요거를 가령 3개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렬을 하고 이걸 다시 2개로 나눠서 정렬을 하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얘를 한 번 또 같이 볼게요 데이터 개수를 기반으로 간격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간격을 5로 설정을 했네요 가장 이상적인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간격 5를 설정을 한 상태예요 데이터의 수가 적거나 개념의 이해를 위한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데이터 개수의 절반 정도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11개인가요? 11개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5.몇이니까 절반 정도 5로 결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공식을 굳이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간격을 띄워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에는 78 그리고 다섯 칸 앞에 있는 54 그리고 다섯 칸 앞에 있는 50 이렇게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2번에는 69 39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3에는 그 다음에 있는 걸로 항상 다섯 칸 간격으로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섯 개의 리스트 쭉 나왔고요 이 각각의 부분 리스트를 삽입정렬에서 재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삽입정렬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리스트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삽입정렬을 했다고 치고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 50이 제일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50, 54, 78 이렇게 되는 거예요 69나 39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서로 정렬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정렬이 좀 됐죠 자 이걸 다시 간격이 2인 그러니까 리스트가 두 개 나오겠죠 간격이 2니까 2인 셀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분할하고 리스트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별로 정렬을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삽입정렬에서 완성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힙정렬 데이터 리스트를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정렬을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위 노드 그룹으로부터 상위 노드 그룹으로 점차 확대를 하는 방법이고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클 경우에 자료를 교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요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알고리즘 예시 좀 볼게요 자 일단 시작 그룹을 결정을 하는데요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변환한 후에 시작 하위 노드 그룹을 결정한다 하위 노드 그룹은 데이터 개수의 절반으로 결정을 하고 점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8개 있으니까 시작 그룹을 4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진트리는 위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순서 그대로 자 78, 69, 87, 93, 46, 54, 39, 14 요 순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요거 보면은 네 번째 위치값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 그룹을 정했으니까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위치값을 부모 노드로 하여 자식 노드와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얘가 부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큰 값이 부모가 되고 작은 값이 자식 노드가 되도록 그러니까 작은 값이 밑으로 가도록 정렬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체크를 하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작업이 끝났고요 시작 그룹 위치를 하나씩 감소시키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에서 감소시키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는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는 위, 왼쪽, 오른쪽, 위, 왼쪽, 오른쪽인데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위, 오른쪽, 왼쪽, 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87과 54, 39를 비교하는 건데 87이 더 크잖아요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93과 69, 46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원래 69가 위에 있었죠 93이 밑에 있었고요 근데 큰 값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지금 서로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93하고 87이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단계를 위로 올리겠죠 요 단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78이 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93이 더 크니까 요 두 가지를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위쪽에 최대값이 추출된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엔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또 이진트리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정렬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힙정렬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진병합정렬이에요 두 개의 키값을 한 쌍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정렬된 두 그룹을 다시 한 쌍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그룹의 요소를 비교해서 작은 값을 우선 병합해서 정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씩 병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씩 묶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그룹의 요소를 지금 이렇게 묶였어요 그룹의 요소를 순서대로 병합하는 게 아니라 값이 작은 순서대로 병합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두 개를 병합을 하는 건데 여기는 69가 더 작으니까 일로 왔지만 이거 두 개를 보면 14가 더 작죠 46보다는 그래서 이 14 부분이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값이 작은 순서대로 병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이 하나가 될 때까지 위 작업을 반복한다 자 요거 다 묶였잖아요 그러면 요게 다시 일로 가고 요게 일로 가야겠죠 요게 14고 69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병합 정렬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본다기보다는 요거 두 가지죠 정렬된 그룹을 다시 한 쌍으로 작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값을 우선 병합해서 정렬을 한다는 거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버킷 정렬입니다 버킷 정렬에서 버킷이 앞에서 잠깐 나왔던 개념이에요 정렬되지 않은 원소들의 범위를 균등하게 나눈 여러 버킷을 생성해서 정렬하는 방법이다 버킷은 스택을 이용해서 정렬한다 일단 요게 있는 게 핵심이죠 자 수의 범위가 1에서 20 사이인 데이터들의 버킷 정렬을 하는 방법이에요 버킷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5 정도로 지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볼게요 버킷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는 통, 데이터를 담는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일단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11부터 15까지 16부터 20까지 담는 통이 있어요 이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해당 데이터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는 1로 들어가야 되고요 2는 1로 들어가고 7은 1로 들어가고 5는 1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이 각각의 버킷을 정렬합니다 정렬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요 자 그런 다음에 합치면은 어차피 이 버킷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요 이걸 다시 합치게 되면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버킷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추출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마지막이죠 퀵 정렬 자 여기 먼저 요 부분 먼저 보세요 자 퀵 정렬은 구현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렬 과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퀵 정렬은 실제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코드로 설명을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그 분량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 서브 파일에 분해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정렬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가며 정렬한다라는 게 퀵 정렬의 개념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은 퀵 정렬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요기는 요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